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짚어보는 시간이고 또 한 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서 2000년을 되짚어보다. 종목은 NXT, 퀄컴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짚어볼 이슈는요. 멜탑이라고 해서 급격한 상승장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멜탑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 일어났었냐면 1998년도 10월부터 2000년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에 나스닥이 270% 폭등을 하고 S&P500이 거의 70% 가까이 폭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 1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시기를 멜탑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미국 증시가 연초 대비해서 S&P500이 자그마치 10% 이상, 약 11%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5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간 외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장이 급등을 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멜탑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멜탑의 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하는 장, 1995년부터 쭉 해서 1998년까지 조정이 좀 있기까지 이런 모습을 저희는 더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1998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멜탑 가능성과는 계속 비교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멜탑이 들어오면 흔히 말하는 후폭풍이 있죠. 급락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등장이 나오면 급락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처하기가 참 어렵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1995년에서 1998년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이때의 사이클을 한번 보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1995년 2월입니다. 6%가 고점에 찍었고요. 현재 우리는 지금 5.5%죠. 그때보다도 0.5% 정도 더 높은 수준. 그러다가 고점을 찍고 나서 약 95년 7월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고요. 약 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세 차례 0.75% 금리를 내려줬어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6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금리를 내려주고 세 번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요. 그 이후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이 금리 5.5% 수준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쭉 이 수준에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5%의 금리에서 내려줄 건가? 내려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5.5에서 5.0까지 내려주고 쭉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가 금리를 아주 천천히 내려주는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98년과 2000년, 우리가 멜탑이 일어났던 때를 비교를 하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97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 동안의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9월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했고요. 97년 3월부터 98년 9월이니까 1년 반 동안에 전혀 금리 인하가 없었던 케이스죠. 이때의 금리가 5.5%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줍니다. 아주 빠르게. 바닥을 찍은 게 4.75%. 지금 5.5에서 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주면 4.7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멜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때가 인터넷 사이클인데 95년부터 2000년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AI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진행형이 1년 정도 되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급락장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등장, 멜탑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급등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작년 7월입니다. 95년도로 되돌아가면 95년 2월과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 후에 있었던 98년도 금리 내리기 전에 그 1년 6개월 동안에 그 금리 수준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기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올해 7월 31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9월이 될 수도 있고 올해 11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7월에 내려준다면 1년 만에 금리를 내려주는 거고 만약에 11월, 12월 이렇게 따지자면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그렇게 빠르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너무 빨리 3번 내려준 다음에 나온다면 멜탑과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구간이라면 꾸준히 상승하는 장과 연결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때 어떤 모습의 S&P 500이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쭉 내렸다가 세 차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또 세 차례 내렸다가 이런 모습.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95년부터 닥한 버블이 붕괴될 때까지 약 걸린 시간은 5년의 기간에 걸렸고요. 그 5년 동안에 S&P 500이 자그마치 200%나 올랐습니다. 이때의 복리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약 18% 정도 복리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97년에 또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을 했던 부분이 나왔죠. 세 차례 내리고 나서 다시 올렸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부터 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신흥국 금융위기가 들어왔던 이 조종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S&P 500은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조종이 있고 나서 여기서부터 꼭지까지는 90%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정확하게 정답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멜탑이 나오던가 아니면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 나오던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이 신흥국 위기를 언제와 저희는 비교를 할 거냐면 중국 위기. 중국 위기가 언젠가 들어올 텐데요. 이 신흥국 위기 때, 98년도 신흥국 위기 때는 우리나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등등 이번에 만약에 몇 년 뒤에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까지로 비교를 하자면 아까 50% 오를 수도 있고 90%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만약에 그 이후에 2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여기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데 그 2년 동안의 상승폭은 약 50% 정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97년도에 쭉 올라가는 그 장, 50% 상승을 하는 그런 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생깁니다만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장이 2년 동안에 나오는데 그 폭은 50% 정도 상승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 7월 달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진 게 거의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죠. 얼마나 올랐냐면 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2년으로 보자라고 치면 한 50%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또 내리기 시작한다. 당장이 아니라 7월 달이나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또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에 한 3번 정도 내려주는 그 시기에 지수가 추가로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겨우 17%밖에 안 올랐어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자그마치 200%나 올랐고 정말 그런 장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부터 계산을 하자면 50% 오르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부터 7월이 됐던 9월이 됐던 11월이 됐던 금리를 한번 내려줍니다. 처음 내려주기부터 시작해서 2년 기간 동안에 충분히 5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빨리 내려줄 경우 세 차례를 빨리 내려줄 경우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멜탑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능성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 멜탑과 연결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꾸준히 상승하는 장과 연결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어요. 폭등 그리고 다시 조정. 어쨌든 꾸준히 지금 엔비디아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P500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했어요. 이게 피크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그랬지만 인터넷 사이클 때 S&P500이 200%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대장주들로 보면 나스닥은 자그마치 533% 올랐고요. 반도체는 자그마치 12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S&P는 조정을 받고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이런 모습 지금 10% 올랐고 이거는 마이너스 0.74%.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그림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폭락장으로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고 많이 내려주는 건 오히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금방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천천히 안정적인 금리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나온다면 그게 좋은 모습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9월에 내려줄 확률이 50% 정도 되는 거고요. 11월에 내려줄 확률이 60%대가 됩니다. 결국은 언제 내려줄지는 정답은 없으나 올해 9월이나 11월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로 보면 7월에 내려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7월이 되든 9월이 되든 11월이 되든 그때부터 2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S&P 500 기준으로서 충분히 있고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주 AI 관련주들은 그거의 2배, 3배 이런 식의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사이클에 있어서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AI 사이클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하면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킬러 애플리케이션 엣지 디바이스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쪽이 성장을 하고 이런 긴 사이클이었다라고 치면 지금은 AI 사이클 인프라를 까는 시기죠. 이게 킬러 애플리케이션 엣지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데까지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스노우 플레이크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올해 1, 4분기 내에 고점을 찍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멜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멜탑이 나오면 이 종목들도 폭등을 할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잘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수익이 뒷받침되고 성장을 하고 있고 인프라를 깔고 있는 쪽과 연결되어 있는 데 투자하는 게 맞죠. 그게 바로 반도체 지수 관련된 투자, 당연히 엔비디아와 관련된 투자 등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지금 움직이나요? Dell Technology,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First Solar, AI를 이용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이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미국의 1등 회사가 벌써 솔러다.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몇 년 동안에 370%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AI와 거기서 이어지는 전체 큰 그림의 사이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클 때 계속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S&P500이 복리로 18%, 나스닥이 32%, 나스닥 100이 40%의 복리를 계속 보여왔다. 그 5년 동안의 기간, 95년부터 2000년의 기간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창출해줬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가 AI 사이클이고 이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S&P500 기준으로 연간 15%, 나스닥 100 기준으로 연간 25% 이상의 상승률을 앞으로 지금 1년이 지났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멜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1년 반 확 튀고 끝나고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S&P500이 지난 30년 동안에 연간 복리 수익률 8.2%를 창출해줬다면 제대로 투자를 하고 정말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 잘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 플러스 16%의 복리 2배죠, 2배. 대세 하락장이 아닐 때까지 잘 투자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쪽을 보시면 종목 선별을 정말 정말 잘할 경우 올해 연체도에 비해서 S&P500이 10% 정도 올랐다면 이거의 5배, 그 정도의 종목 선별로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S&P500이 200% 올랐는데 필라데파 반도체 지수는 얼마죠? 1200% 그럼 6배죠, 6배. 이런 모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다 이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투자를 하시는 게 종목 선별을 정말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넥스트래커, 퀄컴 이 두 종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AI 개막에 대한 수혜주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래커입니다. 넥스트래커는 지난 3월 15일 소개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기업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전도 4분기, 5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발표한 종사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전도 24년 4분기의 매출액은 7.37억 달러로 42%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7.9% 상해를 했고 EPS는 0.96달러로 150%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40% 가까이 상해했습니다. 특히 해외 지역과 미국 지역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해외 매출은 89% 성장한 2.42억 달러 그리고 지난 4분기 역성장을 했었던 미국 매출도 4.94억 달러로 27% 성장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를 상해했습니다. 강력한 계약 실행과 공급망 최적화 및 일관된 가격 증책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30.2%로 10.5%포인트나 증가를 했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에비타는 1.6억 달러로 120% 상승을 하면서 두 개 모두 컨센서스를 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년도 24년의 매출을 살펴보시면 2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32% 성장을 하는 모습으로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록을 하면서 세금기 영수 상향 조정했었던 자체가이던스인 24.25에서 24.75억 달러를 상해했습니다. 미국과 해외 지역 매출은 각각 68% 32%로 성장치는 31%와 32%를 보이면서 균형 높인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실행력과 비즈니스의 구조적 개선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하여서 리드타임이 빨라지고 이를 통해서 자제 및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타지역 대비 높은 미국의 제품 단가로 총 마지는 28.1%를 기록을 하면서 12.3%포인트 크게 확대되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D 비용을 포함한 운용 비용은 성장과 혁신, 인프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86% 확대한 8,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운용 비용에 대한 투자 수익의 7에서 8%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조정 이비타인 5.21억 달러로 150% 성장을 하면서 자체 가이던스 했던 4.75에서 5억 달러를 상해했습니다. 동산을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캐시블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 인형 현금 흐름은 강력한 순운전 자본 관리와 고객 예금 및 높은 에비타에 힘입어서 24년 기준 4.27억 달러로 305% 확대가 되면서 총 부채 대비 3배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M&A를 제외한 인형 현금 전환율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기준 에비타 대비 부채 비율은 1배 미만으로서 유지하고 있고 2028년까지 부채 만기가 대부분 없는 상태로서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배등금이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글로벌 수요와 함께 동산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 또한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40개국 이상의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동사 제품을 수주를 하면서 탄탄한 수요와 함께 4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40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2년 내에 3배 이상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국제적인 인정표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유럽 최대 프로젝트인 그리스의 550메가와트 절약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1기가와트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호라이즌 XTR 프로젝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헝가리, 뉴질랜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 6개의 신규 국가에서도 예약이 접수된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IRA45X 세액공제 혜택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전도 23년 기준으로 글로벌 총 제조용량은 지난 4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로 확대가 되었고 총 제조용량 중 30기가와트는 미국으로서 단풍이 대비 5기가와트 확대되는 모습이고 10기가와트는 인도에서 현재 공급 중으로 19년부터 중국을 벗어난 자국 및 타 지역으로의 제조 계약을 변경을 했고 21년부터 IRA 법안을 겨냥하여서 미국 내 계약 비용을 확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산은 IRA45X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자재비용을 크게 절감을 하고 국내 생산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입니다. 특히 핵심 공급업체와 대부분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더 가시화 중인 모습입니다. 이번 4분기 기간 유동자산 중 1억 2,600만 달러를 환급금인 리베이트 리스버블로 인식을 했고 이 중 1억 2,100만 달러가 갭 매출 원가 감소로 인식되었고 잔여 금액인 5천만 달러는 회계전도 25년 매출 원가 감소로 인식되도록 이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전망치였던 5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동산은 지난 분기 부품 대부분이 45X 세액공제 혜택 자격 조건을 받을 것으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면서 25년 중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전망을 했고 25년부터 조정 예비다 및 조정 EPS의 세액공제 혜택 영향이 포함되어서 매출 총액률이 구조적으로 25에서 29% 수준으로 지속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주 장구와 IRA 혜택을 통해서 회계전도 25년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 모습인데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25년 매출액은 28에서 29억 달러로 중간가 기준 14%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에비다는 6에서 6.5억 달러로 20% 이상 상승 에비다 마지는 22%로 컨센서스는 21%를 상회를 했고 조정 EPS는 2.89달러에서 3.09달러로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전력 비중이 점차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써 앞으로 동사의 탄탄대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 미국 내 계획된 전력 프로젝트 Q에서 태양광 전력 프로젝트가 60%인 약 7,000개 프로젝트를 차지하면서 추가될 신규 용량은 미국 전체 기존 발전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써 천연가스 대비 25배 이상 많으며 현재 Q에는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에너지부의 이러한 분석은 태양광 발전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미국과 전세계 에너지 전환 잠재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24년 5월 22일 기준 동사의 선행 PR은 약 17.5배로 지난 2일간 퍼스트 솔라의 목표주가 상승에 따른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센티먼트로 인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동사의 선행 PR은 1년 평균 20.3배 대비 저평가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컨센서스 하루의 30.1%,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67.3%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PC 모멘텀 강화로 신고 관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퀄컴입니다. 먼저 퀄컴의 회계 년도 2분기 컨센서스를 상위한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94억 달러로 1.3% 그리고 EPS는 2.44달러로 13.5%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위하는 모습입니다. 중각각 기준으로서는 자체 가이덴스 또한 모두 상위하는 모습입니다. 80억 달러가 넘는 7세 사업 부문의 수익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프리미엄급 수요와 자동차 부문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주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매출 총액률은 56.9%로 1.7%포인트, 영업이익률은 33.8%로 1.5%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각각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모습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시면 반도체 제품과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 QCT 사업 부문이 매출액의 80.3억 달러로 1.1% 증가를 했고 특허와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사업 부문인 QTL 매출은 13.2억 달러로 2.2%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위했습니다. QCT 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핸드셋 사업 부문의 매출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온디바이스 AI 칩셋인 스냅드래곤 8시리즈의 3세대 수요가 포함이 되면서 62억 달러로 1.2%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자동차 사업 부문은 동사의 자동차용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디지털 세시 채택 수요로 6억 달러로 35%로 사업 부문 중 가장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PC 그리고 5G 통신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IoT 사업 부문은 12.4억 달러로 11%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번 분기 자사주 매입에는 7억 3,100만 달러 그리고 배당금에는 8억 9,500만 달러를 포함을 하면서 16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반환을 하면서 20년 연속 배당 인상 및 지급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당 분기 동안 배당 성장에 대한 약속에 따라서 이 분기 배당금을 주당 0,8에서 0,85 달러로 인상하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다가오는 3분기 주력 사업 단기 성장 가능성에 제한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은 88억에서 96억 달러로 10.9% 증가할 것 그리고 조종 EPS는 2.15에서 2.35 달러로 120% 증가할 것으로 각각 컨센서 수를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회균 연도 24년에 핸드셋 판매량은 YY 변동이 없거나 소폭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유지를 했고 단 5G 핸드셋은 높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을 하면서 QCT 부문 매출액이 75에서 81억 달러를 기록할 것을 다시 한번 전망을 했습니다. QTL 사업 부문에서는 휴대폰 장치의 일반적인 계절성을 반영을 하면서 12억에서 14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콜컴은 현재 신 사업에도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써 특히 AI PC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블릿 및 노트북 시장을 개량해서 선보인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내달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2일 진행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 행사에서 서피스 프로 및 랩탑,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4 엣지가 동사에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이서, 에이수스, 델, HP, 레노버 등 글로벌 PC OEM도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및 X플러스를 기반으로 한 PC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는 애플의 ARM 기반 M 시리즈 자체 칩으로 노트북용 CPU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21년 초 애플 A 시리즈 프로세스의 핵심 개발자들이 창업을 했던 누비아를 인수를 하여서 CPU 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스냅드래곤 X 엘리트와 플러스를 개발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RM64 기반 생태계가 확장하도록 퀄컴 AI 허브를 강화를 하고 새로운 윈도우형 스냅드래곤 개발 키트도 공개를 하여서 개발자가 차세대 AI PC를 위한 앱 및 사용자 경험을 설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더욱 쉽게 AI PC를 개발할 수 있도록 퀄컴 AI 허브를 발표를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개발자들이 퀄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구련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및 도구,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신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밸류에이션을 동사에 대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 AI PC 시장 및 전기시아 시장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대비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신국 갈릴리를 하고 있는 동사의 선행 PR은 18.8배로 5년 평균은 15배 대비해서는 고평가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하루의 63.4%,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81.1%의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확연하게 사이클이 어떻게 갈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잘 대응하셔서 저희와 함께 글로벌 투자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